최근 나사는 놀라운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다가오는 7월 12일, 제임스 앱 망경으로 촬영한 첫 번째 칼라 이미지와 첫 분광 관측 데이터를 함께 공개할 거라고 예고했죠. 단순히 사진 한 장만 딸랑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방대한 관측 데이터베이스를 한꺼번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임스 앱은 우리에게 어떤 관측 결과를 선사하게 될까요? 그리고 적외선으로만 우주를 관측한다던 제임스 앱은 대체 어떻게 칼라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걸까요? 현재 전세계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약간의 풍문과 제 개인적인 기대를 살짝 얹어서 곧 다가올 제임스 앱의 첫 관측 데이터를 한번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는 곧 공개될 예정인 첫 관측 데이터가 제임스 앱의 가장 중요한 4가지 미션 초기 우주의 탄생, 은하의 세밀한 진화 과정, 별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외계 행성과 외계 생명체의 가능성까지 이 모두를 아우르는 아주 놀라운 발견을 포함할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발견들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제임스 앱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앞선 허블 선배조차 보지 못했던 더 머나먼 초기 우주를 관측하는 겁니다. 재밌게도 제임스 앱이 막 올라간 직후 허블마 환경은 아직 자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연이어 역대 가장 머나먼 우주의 별과 은하를 새로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빅뱅 이후 우주가 고작 3, 4억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 존재한 은하 HD1 은하를 발견했죠. 또 우연히 벌어진 중용 렌즈 현상 덕분에 포착할 수 있었던 단일 별로선 역대 가장 멀리서 발견된 에렌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앱에 들어간 적여선 관측 장비 니어캠을 통해서 훨씬 머나먼 우주의 빛을 담을 수 있습니다. 제임스 앱은 허블보다 훨씬 더 파장이 긴 적여선으로 우주를 관측하는데요. 우주 자체가 빠르게 팽창하면서 더 머나먼 우주의 빛은 더 긴 파장으로 길게 늘어나기 때문이죠. 허블을 비롯한 기존의 망원경들로 이런 머나먼 우주를 관측하면 그저 뿌연 얼룩처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번 제임스 앱의 첫 번째 사진은 이런 머나먼 은하들의 나선 팔과 주변 성당과 같은 아주 세밀한 구조까지 담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이러한 세밀한 관측을 통해서 아주 머나먼 빅뱅 직후의 초기 우주의 은하들과 훨씬 가까운 요즘 우주의 은하들의 모습을 비교하면 실제로 우주가 나이를 먹으면서 은하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은하들의 실제 진화 과정을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임스 앱에 들어간 리어스펙과 미리 장비는 저교선 영역에서 아주 세밀한 분광 관측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천문학자들은 머나먼 외계 행성의 대기권 속 화학 성분을 파악할 수 있죠. 외계 행성들이 중심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갈 때 별빛 중의 일부가 외계 행성의 대기권을 뚫고 지구로 날아오게 됩니다. 그 별빛 중의 일부는 외계 행성 대기권 성분에 의해서 조금 흡수되죠. 천문학자들은 외계 행성의 대기권을 통과해서 날아오는 별빛과 통과하지 않고 곧바로 날아오는 별빛을 비교해서 이 외계 행성의 하늘 속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임스 앱이 관측하는 저교선 영역에선 생명 활동의 가장 뚜렷한 징후로 볼 수 있는 물과 이산화탄소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 천문학자들은 이번에 발표될 제임스 앱의 첫 관측 데이터 속엔 우리 지구와 비슷한 다양한 화학 성분을 품고 있는 외계 행성의 대기권 분광 데이터가 포함되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나사에선 공식적으로 제임스 앱 마원경의 첫 관측 분기 사이클 1을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서 천문학자들은 앞으로 제임스 앱이 어떤 외계 행성들을 가장 먼저 관측할 것인지 세밀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흥미로운 외계 행성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얼핏 생각해보면 제임스 앱이 찍은 칼라 이미지를 공개할 것이란 나사의 예고가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제임스 앱은 우리 인간의 눈처럼 알룩달룩한 가시광으로 우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훨씬 파장이 긴 적외선 영역으로 관측하죠. 그런데 어떻게 사람의 눈으로 즐길 수 있는 알룩달룩한 칼라 이미지를 찍는다는 걸까요? 망원경은 여러 개의 필터를 번갈아 가면서 똑같은 천체를 촬영합니다. 각각의 필터는 조금씩 다른 파장의 빛을 찍을 수 있죠. 보통 가시광선을 찍는 망원경들은 빨간색, 녹색, 파란색 세 가지 파장의 필터로 사진을 촬영합니다. 이후 각각의 필터로 찍은 사진을 한 대 모아서 합성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칼라 이미지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이미지를 RGB 이미지라고 부르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카메라나 망원경들도 모두 이러한 방식을 사용해서 사진 속의 색깔을 만듭니다. 이번 제임스 앱에 들어간 이미지 촬영 장비 니어캠도 이런 다양한 필터가 여러 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장비는 계속 필터를 번갈아 바꿔끼면서 600나노미터에서 5마이크로미터 사이 범위에 조금씩 다른 파장의 적외선 빛을 촬영합니다. 조금 더 짧은 파장의 빛만 통과시키는 필터부터 파장의 더 긴 빛을 통과시키는 필터까지 다양한 파장 범위로 찍은 각각의 사진 위에 빨간색에서 파란색이 이르는 다양한 색깔을 입히죠. 이후 각각의 단색 사진을 한 대 모으면 제임스 앱도 알록달록한 칼라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제임스 앱이 촬영하는 우주의 적외선 빛은 처음 날아올 때부터 긴 파장의 적외선이었던 것은 아니죠. 원래는 훨씬 파장이 짧은 가시광선과 같은 빛이었지만 멀리서 날아오는 동안 우주 자체가 팽창하면서 빛의 파장도 함께 늘어나는 적색 편의를 겪은 결과입니다. 따라서 제임스 앱이 관측한 각각의 천체까지의 거리를 거꾸로 적용하면 지금 지구로 도착하는 그 적외선 빛이 원래는 얼마나 더 파장이 짧은 빛이었을지를 거꾸로 복원할 수 있죠.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임스 앱은 칼라 이미지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최근 제임스 앱에게 찾아온 기쁜 소식과 슬픈 소식이 하나씩 있는데요. 우선 좋은 소식, 작년 겨울 제임스 앱을 우주 궤도에 올려주었던 아리안 5 로켓이 너무나 정확하게 예상 궤도까지 올려준 덕분에 궤도를 미세하게 조정할 때 쓰려고 비축해두었던 연료를 굉장히 많이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제임스 앱은 10년 정도만 쓰고 미션이 끝날 거라 생각했지만 첫 발사 과정에서 아껴둔 이 연료 덕분에 무려 20년 가까이 길게 미션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최근 슬픈 소식도 있었는데요. 제임스 앱 우주 망원경이 우주 공간을 빠르게 날고 있는 미소운석을 얻어맞은 것이죠. 사실 이번 충돌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충돌까지 제임스 앱에겐 총 5번의 미소운석 충돌이 있었죠. 다만 가장 최근의 충돌은 그 중에서 가장 위력이 컸습니다. 모래할 만한 작은 크기의 알갱이였지만 시속 수천 킬로미터의 빠른 속도로 날고 있기 때문에 아주 위협적이죠. 이번 충돌은 제임스 앱의 주경 조각 중 하나인 C3 거울에 바로 부딪힌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도 나사는 거울 자체가 깨지거나 망원경이 완전히 고장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임스 앱은 단순히 거울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조각 거울 뒤에 달린 장치를 통해서 각 조각 거울을 미세하게 돌리고 곡률까지 조절할 수 있는 최신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덕분에 나사는 이번 미소운석과의 충돌로 틀어진 C3 거울 조각을 다시 정렬하고 휘어진 부분을 다시 피면서 곡률을 조절하고 있죠. 물론 이번 충돌로 인해서 영구적인 미세한 스크래치나 작은 구멍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처는 제임스 앱의 관측 이미지의 산란 무늬와 잔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죠. 다행히도 천문학자들은 거울 자체를 미세하게 조절하는 직접적인 방식과 관측한 이후에 이미지를 보정하는 방식을 동원해서 이번 충돌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의 발사 이후 장비를 모두 펼치고 첫 인증샷을 찍어 보내오고 또 그 와중에 미소운석까지 얻어맞다니 이제 막 우주로 올라가 관측 준비를 한창 하고 있는 제임스 앱에게 정말 다사다난한 6개월이었을 겁니다. 제임스 앱 마원경은 21세기 인류의 가장 위대한 도약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늘을 직접 관측해서 우주를 연구하는 관측 천문학자들에겐 너무나 설레는 순간이죠. 관측 천문학자들에게 큰 선물이 될 이번 제임스 앱의 관측 데이터 소식을 기념해서 관측 천문학자가 직접 집필한 신간 별나게 다정한 천문학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저처럼 은하들의 진화를 연구하는 국내 천문학자가 직접 쓴 책이어서 저도 흥미롭게 읽어보았는데요. 저자는 천문학을 마치 하늘의 시를 읽고 쓰는 과정이라 이야기합니다. 시를 읽고 쓰는 것 자체도 우리 일상에 당장 물질적인 도움이 되진 않죠. 하지만 우리에겐 수많은 감정과 세상의 아름다움을 정제된 언어로 노래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노래를 즐기고 있죠. 다만 모두가 글솜씨가 좋진 못합니다. 그래서 시와 노래를 직접 쓰는 일은 소수의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우린 그들이 만든 시와 노래를 감상하며 일상 속의 여유를 즐길 수 있죠. 이 책의 저자는 어쩌면 천문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묻고 있습니다. 천문학을 제대로 연구하려면 수많은 배경 지식과 까다로운 기술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린 우주의 비밀을 밝히는 일을 소수의 천문학자들에게 맡깁니다. 대신 그들이 들려주는 놀라운 우주의 얘기를 즐기고 있죠. 앞으로 한 달 뒤에 그 놀라운 첫 번째 관측 데이터를 풀어줄 제임스 앱은 또 다른 우주의 시상을 떠올리러 여행을 떠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시인들, 음악가들이 여행을 통해서 놀라운 작품을 쏟아냈던 것처럼 말이죠. 시와 노래가 아무리 쓸모없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존재인 한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천문학이 당장은 쓸모없어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단 하나의 호기심이라도 존재한다면 천문학 역시 인류의 역사와 함께 영원히 존재할 거라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늘을 보며 더 이상 그 무엇도 궁금해하지 않는 호기심이 메마른 존재가 된다면 그 순간 결국 천문학도 그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부디 앞으로도 천문학이 그 존재의 이유를 잃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동안 직접 볼 수 없었던 머나먼 빅뱅 직후의 초기 우주부터 별이 죽고 태어나는 생생한 현장 그리고 생명체가 살지 모르는 외계행성의 모습까지 부디 제임새벡에 앞으로 꽃길 아니 별길만 이어지길 바라면서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